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플 블리츠 엑스라는 게임이 나와서 한번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어 그냥 지금 화면에 보기에는 그냥 좀 카피캣 그러니까 몇몇 개의 게임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봐야 아는 거니까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인데 한번 으 이것만 이것만 봐서는 진짜 모르겠다 플레이 플레이 영상 봐야지 네 Shanghai 하나 둘 셋 아멘 어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혀 캐릭터랑 모델링만 보면 전혀 메이플스토리 같지가 않은데... 일단 전략 배틀인 건 맞네요. 카드를 본인 라인에 소환해서 그 라인을 막고... 강유닛들이 겹쳐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1대1 대결로 해서... 강유닛, 강유닛 싸우고... 상성이 어떤 애가 이기는지... 그런 걸로... 라인이 클리어가 되면 상대 타워까지 가서 타워를 부수고... 하는 방식인데... 타워는 직접적으로 공격하시... 타워가 직접 공격하나? 공격하는 것 같긴 하네요. 뒤에 영상 보니까... 솔직히 지금 보는 영상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카페도 가입을 해서... 가이드 있길래... 일단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볼 거 없고... 그냥 그저 그런 모바일 게임에서 보는 닉네임 생성... 로비의 메인 화면... UI는 되게 깔끔해 보이네요. 근데...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3D 모델링이랑... 이렇게... 기존의 메이플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로비 화면에서까지 배경이랑... 캐릭터까지 소개를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자부심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새로 만들었다. 봐달라. 이쁘게 봐달라. 이런 그림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메이플1이랑... 메이플1은 또 2랑 또 다르고... 2랑 1이랑 또 다르고... 1,2랑 또 다른게... 블리츠X인데... 뭐 기존 뭐... 포켓... 포켓메이플 맞나요? 그게... 예전에... 뭐 핸디월드도 그렇고... 그거는 기존의 메이플1을 빼다 박은 거라서... 그건 뭐... 소스 요소나 그런 거는 뭐... 발전이 없었다 치더라도... 이거는 좀 많이 바뀐 거 같네요. 욕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로비 화면에 보도록 하죠. 원하는 콘텐츠로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싱글 플레이... 이거 클릭하면은... 어 맞네. 싱글 플레이 카드 친구 상점 다시 보기 클로즈 메타... 다시 보기는 정말... 이건 진짜 필수. 멀티 게임인데... 다시 보기가 지원이 안되면은... 클로즈 메타니까... 아마 싱글 플레이랑 카드만 나올 거 같고... 이건 닉네임이겠고...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일 거 같고... 메르세데스... 직업이름... 레벨... 덱보기... 메소랑 넥슨 캐시... 전투... 이건 멀티 플레이인 거 같고요... 맞네요 뭐... 싱글 플레이 연습... 메르세데스... 상대는... 카이린, 메르세데스, 오즈, 팬텀... 연습에 사용할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노멀, 하드... 전장마다 뭐... 배경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를 선택해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원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고... 오르비스를 누르면 또 오르비스에 관한 오브젝트 설명이 있을 거고... 전투를 보면은... 이것도 크게... 솔직히... 딱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한 라인... 아군, 적군... 뭐 여기에서... 드래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라인에 갖다 놓으면은 몬스터 소환이 되고... 이거는 아마 영웅의 능력 스킬인 거 같은데... 이거랑 좀 많이 다르네요... 여기 있는 거랑... 직업군, 닉님, 연두색은... 타워 HP일 거고... 이거는 만화... 이것도 뭐... 탁 업그레이드 하면은 5에서 10에서 15로 넘어갈 거고... 당연히 이거 있고... 5번이... 셔플? 핸드 카드에... 핸드에 카드를 대기 넣고 다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장 나오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5번 키 눌러서 다시 소환하는데... 근데 이럴... 굳이 꼭 이럴 필요가 있나? 그냥 좀 타... 타... 타 게임 약간 좀 꺼내는 거... 지금 이거 홍보 영상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안 좋은 거 같긴 해도... 클래시볼 같은 경우에는... 셔플 기능이 없잖아요 근데... 셔플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대기 있는 카드를 써버리면은... 다른 카드가 랜덤으로 나오고... 써버리면 다른 카드가 랜덤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버리는데... 이게 굳이 꼭 의미가 있나? 아니면은... 뭔가... 진짜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이게 뭐... 정말 너무 하드코어하게 만들 생각인 건가? 셔플 기능을 왜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7번은 당연히 나가는 거... 네? 7번이 옵션이라고? 7번이 옵션이라고? 아... 포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옵션이야? 이게 옵션이라고 칠 수 있나? 그냥 포기 버튼 아님? 이렇게 상대방 타워 라인... 뭐 설명은 여기까지... 이거는... 솔직히 데라가 어떻게 나올지는 감 잡혀요. 근데 되게... 이렇게만 봐도 어떻게 나올지는 감이 다 잡혀요. 그냥 메이플 1, 2에 나왔던... 캐릭터들... 캐릭터라고 볼 수 있나? 그냥 몬스터들... 몬스터들... 근데 되게 그림체가 다르다, 확실히. 너무... 코믹? 코믹북? 메이플... 코믹 메이플 스토리 느낌도 나기도 하고... 좀... 아... 좀... 논불인가? 1번이 아마... 1번이 뭐지? 캐릭터별로 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필터... 아마 뭐... 등급별... 카드 등급별... 뭐... 그런 거 같은데... 가나다라순... 아니면 코스트순... 뭐... 이런 식으로... 정열... 정열이 2번 맞네. 여기 있네요. 비용순... 정수? 정수는 뭐야... 아... 하... 자꾸 타 게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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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카드를... 뭐... 분해하면은... 정수 100개... 뭐... 카드를 만드는데 정수 500개... 이런 식으로 쓸 거 같네요. 그리고... 보물상자는 딱 봐도... 이거 아마... 뭐... 아... 보물상자의 느낌상...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래서 뭐... 헤네시스에 있는... 모든 몬스터... 아... 도가... 아닌데... 보물상자가 그냥... 음... 시간 차오면 뭐 주는 거인가? 모드의 마블 느낌? 약간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슬라이드바... 컬러로 표시되면 보유하지 않는 그... 슥백... 밑에... 개수가 곱하기로... 보인다. 이거 딱 봐도 보이죠? 이거... 음... 파란색이 코스 만화고... 빨간색이... 빨간색이... 빨간색 5번이... 그... 뭐냐... 공격력이고... 17이... 연두색 17이... 그... 그... 체력, 체력... 응... 체력... 체력... 체력 느낌 나고... 딱 봐도... 위에 있는 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부지자랑... 이거... 보석이 박혀져 있는... 설마 이거 뭐... 카드에 뭐... 룬 박는다든지... 그런건 아니겠지... 설마... 캐시로... 룬 박 어서 준다거나... 그런건 알 것 같고... 이건... 딱 그대로네요...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말한 것대로... 분해하면 75... 제작하는데 500 들고... 약간 영상에서 본 것처럼 3D를 볼 수 있고... 몬스터마다... 이렇게 뭐... 효과있고... 화염골렘... 파이어골렘... 보석이 잘 모르겠어요... 보석은... 카드 등급일 것 같기도 하고... 아... 카드 등급일 수도 있겠다... 아... 근데... 메이플 보면은... 그 뭐지... 선콜... 불도... 속성별로 나눠져 있는데... 반감이라든지... 그런것도... 블리츠... 있을 것 같긴 해요... 왠지 모르게... 근데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냥... 2초 피해라고만 되어 있어서... 너무... 너무 꼬진 않은 것 같긴 하고... 너무... 꼬은 것 같기도... 아니... 잘 모르겠다... 나오면 봐야지... 음... 나의 덱 볼 차례... 이거는 뭐... 항상... TCG든 CCG든... 항상... 카드 게임이면은... 보는 건데... 딱 봐도... 밑에... 칸... 안 나온 거 보면은... 이거는 아마... 캐시로 팔 것 같아요... 캐시나 레벨업 보상... 그런 느낌... 딱 봐도... 대편집... 봅시다... 30장... 있는데... 15장을 해서... 곱하기 2는 뭐야? 내가... 이 카드를 2장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건가? 아... 맞나? 뭐지? 롤링븐 벨트? 뭐... 스트라이크 주요샷... 이거는... 메르세데스 전용 스킬인 것 같네요... 나머지는 그냥... 어... 워터실드는 뭐야? 워터실드는 처음 보는 건데... 디펜스 브레이크도 그렇고... 이게 전용 카드라고... 진짜... 진짜 있는 스킬인가? 메르세데스? 제가 메이플을... 제대로 막... 스킬을 제대로 보면서 막 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파이널어택은... 공용 스킬이니까... 본다고 해도... 리턴 투 에우렐은 뭐야? 근데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그 뭐지? 공격 스킬이 아닌데도... 끼어져 있는 게 되게 많네요... 공격 스킬이 아닌데도... 되게 끼어져 있는 게 많네... 저 리턴 투 에우렐 왠지 모르게... 아군... 흠... 아군 몬스터 하나... 내 덱으로 내돌리고... 코스트 다시... 얻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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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3번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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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밑에 이건 뭐지? 적의 스택을 모두 파괴합니다... 디펜스 브레이크... 에 설명을 하는 건가? 어...잠만... 이것도... 아... 스킬은 안 보여주는구나... 스킬 3D가 하긴... 있을리가... 스킬을 3D로 볼 수 있을리가... 흠... 맨 위에... 스킬이 따로 있고... 전용 카드... 스킬 카드가 따로 있고... 그니까... 음... 육각형 저 모양의 스킬 버튼이 따로 있고... 그 직업만의 스킬 카드가 따로 있고... 공용 카드가 또 따로 있고... 음... 음... 아... 그... 그거 생각난다... 갑자기... 카드 게임이니까... 예전에 그거 아시려나? 네이플 티시지? 트레이딩 카드 게임 해가지고... 그 문구점에서 천원짜리로 팔았는데... 그 천원짜리 뜯으면은... 그 뭐지? 피그미... 부악인가? 그런 거 비슷하게... 막... 코드... 근데... 그 카드 게임은... 약간 좀 특이하게... 장비도 있어요... 장비... 그니까... 내가 캐릭터 카드가 있는데... 그 캐릭터 카드에 뭐... 장비를 씌워가지고... 몬스터도 소환을 하고... 약간 좀 이런... 블리츠랑 약간 좀 많이 비슷하... 비슷하다는 느낌? 도 있긴 한데... 오... 되게... 갑자기 그 생각난다... 오... 되게... 뭔가 그런... 그니까... 나중에 한번... 건의를 해야 되나... 캐릭터 장비 같은 것도 나오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그니까... 캐릭터 장비를 착용해서... 영구적으로... 내 카드... 그러니까... 내 몬스터들의 능력을 높이는 대신에... 그 장비 창을... 내 덱에 넣음으로써... 몬스터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페널티가 있는 듯한... 뭐 그런 것도...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끝이죠... 에... 아... 아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영상 다시 한번만... 플레이 플레이 영상만...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레벨... 레벨 디자인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1도 2도 아니고... 2였으면... 그... 막... 각 칸마다 블럭이... 막... 그... 블럭이 막 표시되어 있고... 마인크래프트처럼... 그리고 돼 있고... 메이플 2... 메이플 1 같은 경우는... 너무 2D일 것 같은데... 저게 정말...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잘 뽑아 놓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카드가 좀 너무 아쉽다... 카드 디자인이... 카드 디자인이... 카드 디자인이 너무 유아틱하다... 자... 근데... 잠시만 생각해보자... 일단은... 지금 넥슨에 등장한 카드 게임이... 마비노기 IP를 이용한 마비노기 듀얼이랑... 그거 말고... 넥슨에서 내세울 만한 게... 뭐... 없네요... 메이플 말고는... 카드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IP가 별로 없네요... 확실히... 마비노기는 판타지... 메이플도 판타지... 그거 이외에 판타지가... 그니까... 순수 넥슨에서... 아... 던파... 던파 있네... 던파는 카드 게임으로 나올... 던파도... 예전에... 비슷하게... 마비노기래... 메이플 카드 게임처럼... 트레이딩 카드 게임... 문구점에서 파는 것처럼... 그런 거... 판... 적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던파도 카드 게임 나올 것 같은데요... 이쯤되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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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타워 부수면 이기고... 너무 시끄럽다... 카드 나오고... 되게... 스킬 카드가 되게 다양한 것 같긴 해요... 오... 릴리노우랑... 잠시만... 아마... 얘는 기억한다... 체스 말... 진짜 특이해서 기억한다... 릴리노우랑... 밑에... 내 이름은 까먹었구요 저기 뒤에 파플라투스도 나오고 네임드 몬스터가 나오긴 하네요 근데 확실히 네임드 몬스터라 진짜 잘하면 컨셉댁 비슷하게 해가지고 잠깐만 방금 체키 아니야? 방금 체키 아니야? 통선 들고 있네 맞는거 같은데 잠시마 체키 맞는거 같은데 체키까지 나온거면 레지스탕스까지 나온다는 소름데 지금 등장하는 영웅이 지금 공개된 영웅이 메르세데스, 카이린, 팬텀, 오즈 4명 맞나요? 4명인데 오즈가 나온거 보면 시그너스 기사단이 나온다는 소름데 카이린이 나온다는 소름데 헬레나랑 하인즈같이 모험가 영웅들 모험가 영웅들 모험가 영웅들도 나올 수 있을거라는 소름데 근데 체키가 왜 체키가 왜 저 카드에 있지? 레지스탕스도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영웅들도 나온 마당에 왜 레지스탕스는 저기 있을까? 저 체키는 그냥 에델슈타인이 있는 체키인가? 지하실에 있는 체키가 아니라 헬레나 헬레나 아니야? 헬레나 아니야? 헬레나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팬텀 카드도 있는거야? 헬레나 헬레나 같기도 하고 뒷모습이 영 헬레나 헬레나 주니어북이 시그너스에 나오는 몬스터나 NPC도 나오는 것 같네요 테니 타이머 맞나요? 헬레나 타이머 와 근데 진짜 잘 구현했다 3D 모델링 진짜 이 모델링을 뽑아서 메이플2에 나오면 훨씬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너무 그러니까 각진 땅 말고는 각진 땅이나 이런 것보다 이렇게 나오는게 플레임기어 진짜 이쁘다 근데 와 근데 스킬이픽트도 진짜 장난 아니다 체키 맞는 것 같죠? 여기 보니까 페페 와 진짜 진짜 기대한다 이거는 아니 진짜 블리채로 굿즈 인형이나 이런거 나오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외람된 말이긴 한데 전장 요소 이거는 아마 골렘의 사원인 것 같고 아까 전에 뭐 막타 치면 골렘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골렘 이렇게 등장하고 막타 친 사람이 저 골렘을 조종하는 거겠죠 이건 그냥 딱 봐도 컨테이너 벨트가 화살표대로 이동하는 건데 화살표랑 맞지 않는 유니 화살표랑 맞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 직진하면 느리게 가고 맞으면 좀 더 빨리 이동하고 이거는 저 동상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음 아 진짜 카드 디자인만 좀 이쁘게 뽑아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진짜 카드 디자인이랑 저거 영웅의 유아이 그러니까 그 카드 옆에 있는 카드 왼쪽에 있는 저 육각형 저것도 되게 좀 위화감이 개쩔어요 진짜 셔플 셔플 위치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셔플이 필요하지 아 타워 업그레이드 때문에 그런가 폐가 말릴 수 있어서 일부러 저렇게 해 놓은 건가 하긴 열다섯 장씩이나 넣었는데 폐가 안 말릴 수야 안 말리기 안 말리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아까 전에 카드 능력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모든 카드에 임마 모든 카드에 진짜 다 능력치가 있는 건가 있는 것 같네요 각 캐릭터마다 느림 빠름 저거 발자국 모양보니까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각 캐릭터마다 근데 루디브리엄에서 저 느림이랑 아 상관이 있으려나 근데 저 라인이 너무 좁아요 근데 라인이 확실히 좁아요 근데 저게 진짜 몇초면 몇초면 바로 다를 거린데 느림이 저게 그렇게 구분을 해야 하나 그렇게 잘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15장 카드 모두를 메워야 되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턴즈도 아니고 핫스톤도 내가 각제해야 되는 것도 되게 시간이 시간이 좀 많은데 프로 선수들 막 대결하는 거 보면 밧줄 많이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끓잖아요 시간을 일부러 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득이 되고 한 큐에 끝날 수 있을지를 가늠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후 와 진짜 어려워 보인다 근데 내가 보기에도 저 육각형 저것도 써야되고 자기 영웅 스킬도 써야되고 몬스터도 소환을 해야되고 맵 오브젝트도 신경을 써야되고 저 셔플 카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셔플해서 코스트를 소비하고 또 해야되고 타워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마나 업그레이드도 해야되고 와우 와 진짜 내가 유닛을 조정 안 해서 정말 다행이지 내가 유닛까지 조정했으면 진짜 힘든 게임이 될 뻔 이건 어려워서 이거 진짜 이거는 대박 아니면 쪽박일 것 같은데 암만 봐도 어려우면 유비 유비 그러니까 올비인 유비 딱 정착이 됐을 때 유비들이 와서 힘든 게임이 될 거고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 막 그 능력이 아 아 아 아 아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약간 그래도 그러니까 포켓 메이플 비슷한 류의 RPG 그러니까 모바일로 그냥 뭐 메이플스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좀 다른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좀 제 느낌에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아 일단은 뭐 공개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 말고 뭐 공식 카페에서는 뭐 그냥 현재 뭐 테스트 모집 중 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거는 영상 아까 전에 봤던 거고 스페셜 에디션 장로스탄 카드랑 초상화 아 이게 초상화 초상화인가 클로즈 베타 저게 잠시만 이거 초상화야 그러면 이건 초상화인 거야 그러면 그냥 아니 초상화가 왜 필요하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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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에서 이것만 볼 거면 아니 근데 저 저 초상화 라고 한다면 이것도 초상화라는 소린데 상대방 직업을 어떻게 구분해 상대방 내 직업이 장로스탄이야 잠시만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장로스탄 카드 장로스탄 카드 엔코인 엔코인으로 뭐 카드팩을 뽑든 슬롯을 열든 직업을 얻든 할 것 같아요 아마 뭐지? 초상화? 초상화 어디에 쓰는 거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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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생각이 드네 뭐지? 아 아 아무튼 하 플레이 기기 이렇게 있고 뭐 저는 뭐 노트사니까 노트사는 뭐 당연히 되는 거고 노트2가 없네 근데 공기기 하나 돌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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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A는 당연히 안 되고 당연하지만 뭐 G LTA 택도 안 되고 어 어 좀 사양이 높 은가봐요 아마 이게? 최소 사양이 좀 많이 높은 건가봐요 아마 뭐 약필독 뭐 뭐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메이플 블리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좀 어려운 카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마비노기 듀얼에 이어서 마비노기 듀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반짝했다가 스토리 모드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거 말고 넥슨 아레나에서 이벤트도 많이 했었고 어 뭐 저도 뭐 마비노기 듀얼은 진짜 초창기 때 많이 열심히 하다가 너무 그니까 뭐 변종 변종 이라고 해야되나요 약간 좀 레벨 뭐 그 뭐 속성에 따라 그니까 카드 속성에 따라서도 뭐 다르기도 하고 카드 뿔, 카드 마 이렇게 코스트가 낮지만 뭐 좋은 카드 높지만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복잡해서 그래서 마비노기 듀얼은 약간 좀 너무 캐시 현질을 해야하는 해야 그래도 약간 순위에 버틸 수 있는 순위도 그렇게 하면 좀 녹아다가 짙어서 랭킹을 드는 것도 그래서 좀 포기한 게임이긴 한데 물론 하면은 뭐 지금 바로 돈 현질해서 메꿀 수 있는게 카드 게임이니까 메타 뭐 그 게임의 메타 뭐 카페에 둘러보면 항상 뭐 어떤 분들이 항상 잘 적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음 아 참 그리고 보니까 블리츠는 그게 없네요 아직 클로즈 배타라 그런진 모르겠는데 Tcg 블리츠는 Tcg 개념이 아니라 CCG 개념이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 아니라 그냥 콜렉팅 카드 게임이에요 그냥 콜렉팅 카드 게임 그러니까 유저가 유저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는 카드 게임 아까 전에 보셨듯이 보석으로 카드를 만들고 카드를 분해를 하는거 보니까 그게 많은거 같아요 네 음 하스스톤처럼 비교가 될 게임들이 좀 많긴 해요 하스스톤 클래시 로얄 말곤 없어보이는데 뭐 팔라독 팔라독도 뭐 비슷한 주긴 하니까요 물론 팔라독은 카드 게임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완전히 달라요 확실히 클래시 로얄 라인이란 개념이 아예 없고 클래시 로얄 유닛 자체 어그로에 따라서 라인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클래시 로얄 완전히 다르고 하스스톤이랑은 또 완전히 다르죠 하스스톤은 뭐 3D 모델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팔라독 팔라독 팔라독이 좀 제일 비슷한 것 같긴 해요 타워 업그레이드 유닛 소환 각 유닛마다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근데 팔라독은 유닛이 있는게 아니라 그 팔라독은 그 능력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각 그것마다 그것만 능력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아 능력이 있나 팔라독 제가 제가 예전에 팔라독 했을때는 그냥 막 소환하고 봐서 여기 안나는데 무튼 잡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메이플 블리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음 뭐 기대는 기대는 됩니다 메이플의 신규 IP 모바일 게임 기대는 되는 부분인데 약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스토리 부분 이게 왜 싸우는지 왜 왜 싸우는지 근데 웃긴건 영웅들이 안나와요 성우라도 성우라도 기입을 하나? 스킬을 쓸 때 스킬 이름이라도 말해주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되게 좀 심심할 것 같아요 그냥 이 배경에 BGM만 들리고 그냥 그 몬스터들이 투닥투닥하고 스킬 임팩트만 나오면 되게 좀 심심할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영웅이 진짜 메이플 성우를 기존 메이플 1 메이플 2 에서 일을 하시던 성우분들이 나와서 직접 성우분들이 말을 하고 한다면 좀 괜찮은 같은 게임이 될 것 같긴 한데 클래시 로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그런게 있긴 있었었나? 카드로 소환할 때 아 그건 핫스톤이구나 클래시 로얄이 아니라 약간 좀 성우 관련해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바일 게임이지만 진짜 퀄리티는 정말 좋아보이거든요 3D 모델링이나 이런거는 최적화는 뒷전이고 일단 포니 품만 좋으면 장땡 당연히 멀티 게임이라서 렉 문제라든지 그런것도 당연히 있을거고 아 잡소리가 너무 많다 걱정 반 기대반 이지만 그래도 롱런 했으면 좋겠다 딱 그것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유튜브 구독자분들 아니면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면 유튜브말고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페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덧글로 달아주셨으면 네 달아주세요 덧글로 제가 보게되면 덧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는 만큼 많은 대화를 했으면 해요 유저끼리 많은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자들도 어떤게 문제점인지 어떤게 좀 기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기대를 품에 안고 좀 더 앞세운다던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윈윈이 아닐까 지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블리츠 엑스 기대는 아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